안녕하십니까 북부 박희선입니다 갑자기 그냥 잠깐 그냥 간단히 메모를 했습니다 신종종 메시아 영양교육의 의미를 모르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교구장님의 계식 때 말씀이 다른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영 목사님들께서 모두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내용이 현 시대에 필요한 교육이다 라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새로운 세계에 도전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육이구나 그런 걸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느꼈습니다 시간마다 강의는 새로 왔고 재미도 있었고요 환경이 호텔 수준이고 얼마나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연속하면서 참 재미있게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전 식구들이 이 교육이 다 필요하다는 것을 간절히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